괜찮은 사람은? 결국 system management 2024년 와가지고 제일 친한 사람이 형밖에 없네. 아 2024년 우리도 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데 벗을 좀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대로 된 사람도 좀 안 나고 제대로 된 벗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맨날 그 저기 있잖아. 약간 어린애들. 요즘 시끄럽고 99년생이었나? 이철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철 드는 사람들 있잖아. 잘 못 듣는 애들. 올해는 2024년 좀 새롭게 살아보긴 해야 되는데. 그치 우리도 막 친구들이랑 기덕덕 거리면서 다 같이 밥도 먹고 오늘 뭐 조금 그 좀 괜찮은 친구들 많이 벗들 많이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딱 신청하는 거 딱 떴을 때 우리 둘이 딱 나가면 딱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한복도 새로 맞춰 갖고 온 건데. 10년에는 우리도 좀 좋은 벗들 만나서 한 번 올해도 지내봐야지 또. 2024년에 만나는 친구들로 2030년까지 작년까지 좀 힘들었어. 그리고 나랑 동갑인 친구와도 한 명 있었는데 걔네나... 아... 모르겠어. 재미가 없어. 따지고 보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나보다 형들인데 형 같지가 않아? 오늘은 근데 좀 괜찮대. 오늘 내가 미리 들었는데 오늘은 좀 좋은 벗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럼 우리도 좀 오늘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 오늘 우리도 좀 열린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시작을 해보자. 오케이. 가봅시다. 아 이 두 사람을 친구 소개팅을 시켜줘서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거야. 이 두 사람은 지금 오늘 친구를 사귀려고 나온 거야.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줘야겠네. 첫 번째로 민규 여사님과 한 번 가봐. 아 좋아. 우리 한 번 가봐. 민규야. 오늘 또 진정한 뭐 찾아야 돼?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 그래.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자. 좋은데? 가보자. 보여주나? 한 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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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성아 악수하지 마. 아우 악수를 해요. 손 씻었어요? 사실 제가 안 씻었어요. 사실 제가 안 씻었어요. 첫 때 손 씻었구나. 되게 인상적이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8년생입니다. 형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00년생입니다. 네? 00년생. 네. 혹시 두 분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자 민규 씨. 저는 99년생인데 비둘기 소녀무사 쿠쿠쿠쿠쿠 해주세요. 네. 저는 99년생인데요. 코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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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저는 99년생인데 혹시 여기 검정머리분은 89년생일까요? 저희랑 친해지려고 나온거죠? 민기씨 그 옆에 분은 교포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교포세요? 예스 교포시구나 어디에서 오셨어요? From Anyang Do you know Anyang? I know I know 아냥 민기씨 호통 한번 치실게요 아 뭐라고? 뭐라고? 아 깜짝이야 왜? 뭐지? 아 여상식 보고 있어야 돼요 여상식 보고 해주세요 야 너 지금 초면에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해주세요 너 지금 초면에 뭐하는 짓이야? 더 빨리 일어나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 마르지 않으세요? 나 목 말라요 뭐 마실 거 시킬까요? 좋은데요? 89년생 형님이 사주세요 아 그니까 오늘 첫 만나네 원래 이러면서 칠지는 거예요 아 맞아요 원래 이러면서 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좀 더 세게 때리세요 민기씨 아 그래요? 여상씨 나름에 안 때려주세요 나름에 안 때려주세요 나름에 안 때려주세요 아 여상씨 웨이터 부르면서 발박수 두 번 웨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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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주문 받겠습니다 여기 미숫가루 미숫가루 4잔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4잔이요? 네 저는 물 빼고요 저는 미숫가루에 물 빼고 가루만 주세요 아 좀 탁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가루만? 여상씨는 저는 아메리카노인데 원두 빼고 주세요 저는 아메리카노인데 원두 빼고 주세요 여긴 가루만 먹고 여긴 물만 먹고 아 그래도 둘이 친구구나 맞아요 둘이 만나야 이게 섞어야 되는 거니까 미숫가루 한 알에 먹고 싶었구나 미숫가루 한 알에 먹고 싶었구나 민기씨 사실 제가 돈이 많아요 해주세요 제가 사실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아 진짜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혹시 돈 좀 빌려드릴까요? 좋은데요? 얼마까지 가능해요? 한 천만 원? 한 천만 원? 이자 없이? 아 근데 그냥 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 말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 같은데 뭐야 아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맛있게 드세요 야 엄마 미숫가루를 한 번에 털어놓으세요 드세요 선생님 소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드세요 진짜요? 여상씨 여상씨도 아 사실 나도 미숫가루 좋아하는데 해보세요 사실 나도 미숫가루 좋아하는데 아 미숫가루 드세요 주세요 주세요 갑자기 매직쇼를 아 왜 이렇게 안 오셔 사탕 맛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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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둘이 딱 서서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게요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서서 하겠습니다 자 벗을 찾으러 오셨다면서요 벗을 찾으러 오셨다면서요 저는 벗우 전 벗우 무슨 형인지 까먹었습니다 무슨 형인지 까먹었습니다 아 우영님이시라는 아 영웅 벗우만 기억하시고 아 제가 벗밖에 모르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력 한 번 어필해도 되겠습니까? Meredith 제가 매력 한 번 어필해도 괜찮겠습니까? 오오 오오 뭔가요 설날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한곡 있잖아요 설날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노래를 표요하는 버전으로 오오오 되게 강렬하신 분이신 그러니까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 점잖게 Germpee 하셨는데 할라할라 느낌으로다가 오오오 설날 노래를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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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창합니다. 서프라이즈 모드 기립박스 까치 까치 서프라이즈 모드 기립박스 까치 까치 강렬하다 저 그럼 혹시 이제 앉아도 될까요? 네네네네네 저기요 잠시만요 앉으라며요 모르겠는데 우영 씨 혹시 몇 킬로세요? 윤호 씨의 입에 손 갖다대면서 비밀 비밀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친해지는데 스킨쉽만한 게 없죠 네 처음부터 강렬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게임 잘하세요? 게임 좋아하죠 네 게임 좋아하죠 그럼 저 혹시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오 무슨 게임이요? 진실 게임 진실 게임 되게 모든 걸 틀어놓는 스타일이시구나 여기 테이블에 꼬치 게임이라고 보이시죠? 네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고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고요 오 진실 게임으로 당신들의 진실을 꼬치꼬치 캐묻겠다 해가지고 가져다 놓은 겁니다 꼬치 꺼내가지고 꼬치로 찌릅니다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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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씨 일어나요? 우영 씨 일어나요? 꼬치 두 개 들고 서프라이즈 모드 길이 박스 꼬치 꼬치 서프라이즈 모드 길이 박스 꼬치 꼬치 서프라이즈 모드 길이 박스 꼬치 꼬치 약간 라임 되게 잘하신다 자 그리고 산 씨 얘기합니다 꼬치 심판 나와주세요 꼬치 심판 나와주세요 강꼬치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심판 선생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게임은 부딪혀봐야 알아요 시작하세요 이거는 행동 미션 드리겠습니다 그냥 뻔뻔하게 한 개씩 계속 뺏으세요 준비 시작 쭉 가져가요 그냥 뻔뻔하게 최대한 뻔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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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시만요 아니 게임하자면서요 아니 왜 그래요 지금 게임하는 중이잖아요 운영 씨 바닥에 그 꼬치 던지면서 아 이거 재미없네 아 이거 재미없네 그냥 내가 애교할래 아 그냥 애교 내가 할게 나 애교하는 거 좋아해 상아 너도 좋아하잖아 상아 씨 뀨 뀨 뀨 오 상아야 윤호야 난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상아야 민호야 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감사합니다 되게 사람 사람 고백에 대해서 되게 서슴없으시네 기습공격이네요 기습공격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문워크 오 예사로 좀 늦으셨네요 난 KQ엔터테인먼트 난 KQ엔터테인먼트 김홍중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정호씨 나는 세상 최강 귀염둥이 막내 뀨 난 세상 제일 귀염맹내 뀨 뀨 뀨 이 시빙인 거 맞아? 나도 질 수 없지 뀨 뭔줄라 깡패 아냐? 먼저 하고... 잘 안 지시죠, 첫 만남인데. 자기소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쪽이 먼저 하시죠. 그쪽이 먼저 하시죠. 99년생 우영입니다. 26살 맞아요? 아, 26살 맞아요? 네. 28 정도로 보이는데... 적당히 28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종호 씨 얘기하세요. 저는 89년생이에요. 아, 저는 89년생이니까요. 아, 큰형님이시구나. 저랑 몇 살 차이시래요? 서른여섯 살? 아, 네네. 홍중 씨 얘기하세요. 왜 나한텐 관심 안 가죠? 왜 나한텐 관심 안 가죠?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달나라에서 왔고요. 저는 달나라에서 왔고요. 그쪽 고향이 어디세요? 그쪽 고향이 어디세요? 저 일산입니다. 일산 좋아요? 일산이 그럼 좋죠. 얼마나 사기 좋은데요, 사람도? 저는 그쪽이 좋아요. 저는 그쪽이 좋아요. 우영이 무릎에 앉아. 뒷목 한 번 쓰다듬어. 왜 뒤틀려요? 보는군. 보는군. 좋아요. 홍중 씨, 바로 일어나서 산이 무릎에 앉아주세요. 뭐야? 뒷목 한 번 쓰다듬으면서. 저는 그쪽이 제 스타일인데. 저는 그쪽이 제 스타일인데. 하고 다시 일어나서. 조금 무릎 위에 앉습니다. 눈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와일드하시고 되게 화끈하시네요. 진짜 화끈하다. 까칠한 표정. 하나, 둘, 셋. 왜요? 왜요? 갑자기 왜요?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갑자기. 섹시한 표정. 하나, 둘, 셋. 섹시한 표정. 하나, 둘. 일어나서 데자비 춥니다. 골반부터. 둘 다 같이. 마주보면서. 끌고 올라오세요. 홍중 씨 무릎 위에 앉히세요. 사랑의 노래 불러주세요. 아무거나. 그대는 다 아래. 내 마음은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정국 씨. 산이 눈을 바라보면서 웨이터 느끼하게 불러주세요. 어떤 걸 느끼하게요? 웨이터. 웨이터 웨이터. 산이 눈을 바라보면서. 웨이터. 근데 민기 씨 무거운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자리에 바꿔서 한 번 앉아볼까요? 야, 종호 씨. 자, 이 손 치워 하면서 어깨 동봉 푸실게요. 이 손 치워, 이. 볼에 갖다 댈게요, 그리고. 나의 온기가 느껴지신가요? 나의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전 당신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나의 온기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바로 손등 뽀뽀를 한 번 해줍니다.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가차로 한 것 같은데? 막! 홍중 씨. 나도 질 수 없지. 볼 뽀뽀를 그대로 해줍니다. 아, 뭐 이런 거 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재미없어, 그만해. 말 안 드셔. 안 해. 도망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잘생기셨네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이. 잘해라. 기가 세시네. 똑같이 따라하세요. 야, 너희 둘 일어나서 자기소개해. 야, 너희 둘 일어나서 자기소개해. 빨리. 저희는 앉아서 할게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말도 우리 손에 들어온 거 같은데? 둘 중에 잘생긴 애가 먼저 해. 너무 먼저 해라. 너무 먼저 해라. 저는 이제 여성, 이름이 강여성이고요. 네, 26살입니다. 저는 송민기이라고 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가 네이버에 쳐봐, 니들이. 네가 네이버에 쳐봐, 니들이. 아, 연예인이세요? 아, 유명인이시였구나. 니네 밥은 먹고 왔냐? 밥 사주시나요? 밥은 먹고 댕기냐? 니들이 그지야, 니들이 사먹어. 니들이 그지야, 니들이 사먹어. 아, 예. 아, 네네. 야, 근데 오른쪽에서 눈 뜬 거야? 야, 근데 넌 눈 뜬 거야? 그냥 뜨고 얘기해. 네가 최선이야? 야, 됐고. 다음 얘기해봐. 동일간요? 오케이. 그, 뭐. 식사는 또 하고 오셨어요? 아이, 먹었다고. 아이, 먹었다고. 어떤 거 드셨어요? 네가 말하면 알아? 네가 내가 말하면 알아? 어이, 어이, 거기 왼쪽. 네, 타들코 형이 어디 있어요? 마이크치 마이! 야, 왼쪽. 네, 제가 왼쪽. 디들은 이제부터 왼쪽, 오른쪽이다, 알겠냐? 너네, 지금부터 왼쪽, 오른쪽이다, 알겠냐? 왼쪽, 오른쪽이야? 네. 됐고, 양쪽. 야, 됐고, 양쪽. 너네 게임 잘하냐? 너네 게임 잘하냐? 너네 게임 잘하냐고. 아, 그냥 적당히 즐겨하는 느낌이에요. 자, 우리 이거 구구다인데 2의 배수에 박수치는 거야. 알겠지? 아, 좋아요, 좋아요. 자, 1. 야, 3인데 왜 박수쳐? 야, 너 2 다음 뭐야? 아, 3이요. 아, 3의 배수도 하는 게 아니라 2의 배수만? 내 친구 우영이가 만든 게임이야. 내 친구 우영이가 만든 게임이야. 갑자기 우영이처럼 웃어요. 너 우영이 알아? 우영이, 우영이 안개 파트 불러줘요. 소핀. 성화 씨는 갑자기 뭐, 착독이 멈췄나요? 야, 손 치우. 야, 손 치워. 야, 손 치워. 야, 너희들은 나만큼 생기지도 않았으면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야, 너희들은 나만큼 생기지도 않았으면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저희들은 티니즈로 나온 거 맞죠? 야, 오른쪽 일어나봐. 아, 얘. 아니, 오른쪽 일어나라고, 이씨. 일어나야 된다고 일어나야 되는 건가? 네, 저 한 84요. 키 큰 거 부럽다. 너네 둘 뭐 좋아하니? 에이티니. 좋아합니다. 하나, 둘, 에. 에라잇? E. 이렇게 아파트 시킬 거면 하지를 말던가. T. T 겁나 나게 하네, 진짜. 니. 니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쟤. 뭐야. 맞다. 아, 뭐가 끝나. 뭐가 끝나. 야, 뭐가 끝나. 뭐가 끝나. 뭐가 끝나. 뭐가 끝나. 뭐가 끝나. 윗렌즈, 아랫렌즈 위치 바꿔줘. 윗렌즈, 아랫렌즈 위치 바꿔줘? 우와. 나 화나게 하지 마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귀엽더라고요. 윤호 씨에게 추가 점수 1점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인격 같은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조금 무서웠습니다. 식상 드리겠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얌전했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솔로 나가셔야 되는 걸로 안 했는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서 0점 드리겠습니다. 사실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 노력은 가상했습니다. 위교보의 입장에서 감점의 요소가 되지 않았나. 살짝 조금 무례하면서 친절했어요. 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 힘이 종호 씨는 무례하기만 하고. 9점 드리고요. 저는 왠지 모르겠어요. 19만 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영 씨. 나를 가지게 되었군요. 숫자로 환산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별로 표현하셨습니다. 공격을 하신 분들. 조금 귀여웠던 사람에게 투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팅을 해봤는데요.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약간 배조가 아쉬웠고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오늘 소개팅 모두 하셨고 마지막에 서로 소개팅한 멤버끼리 호감도 정산을 했잖아요. 가장 좋은 호감도를 받은 멤버에게는 자그마한 벌칙이 있고 가장 좋은 호감도를 받은 멤버에게는 자그마한 벌칙이 있고 7등은 첫 만남에 공격을 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노력이 가상입니다. 다 눕는데 귀가 너무 많이 보여. 민기인가? 43점 플러스 별 1개의 송민기 씨 축하드립니다. 나 멤버들 점수 진짜 후하게 많이 줬는데? 와우 44점 와우 6등은 묘하게 떨렸다. 임팩트가 없었다. 하지만 귀여웠다. 47점 플러스 별 2개의 여상심 아 서골동만 아니면 된다. 5등은 화끈하고 단독지기적이었다. 과묵해서 좋았다. 84점에 별 2개의 퇴산시 84점이요? 갑자기 엄청 올랐네? 4등. 무례하다. 무례한데 4등이야? 내가 쪼개질까봐 무서웠다. 벗을 찾고 싶은데 나이대가 맞지 않은 것 같다. 3,614점에 무례좋은 것 같다. 3,614점이라고요? 이게 4등이야? 근데 이유가 재밌네. 3등. 잘생겼다. 멋있다. 침대를 갔다. 3,695점에 박성아 씨. 오 박성아! 4등이랑 3등이랑 점수차는 얼마 안 나왔는데 이유가 너무 차이가 심한데? 2등은 친절했다. 텐션이 너무 좋았다. 10,189점에 정윤호 씨. 제가 2등인가요? 내가 준수를... 뭔데 긴장되지 이거? 1등. 정신이 없었다. 같이 있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 형인데? 정우 형인데? 다리를 올리고 있어서 좀... 어? 내 꼴등이야? 아니 홍준이 형이 맨 처음에 다리 올렸잖아. 아니야 근데 얘도 다리 계속 올리고 있어. 맨 처음인데? 19,28점 플러스에 별 1개 정우고 있어. 우와! 1등이다! 예! 내가 보세요. 그거네. 만점 준 친구랑 나랑 데이트를 안 했네. 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준 친구랑 나랑 데이트를 안 했네.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10점 만점이었거든요. 후한 친구가 있네 보니까. 난 100점 줬는데. 1등. 1등이야.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지만 무례했다. 텐션이 높지 않아서 아쉬웠다. 아 그래 텐션 높지 않았어. 마이너스 40점에. 마이너스 40점에. 야 이거. 야 이거 누가 의도적으로 죽이기다. 야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건 사실 내 잘못이 아니잖아. 얘 잘못이잖아. 맞긴 해? 그치. 각자 커맨더들한테. 오 커맨더들이 잘한 거지. 그래서 1등이잖아. 우와 이씨. 우리 엔딩은 가장 좋은 호감도를 받은 멤버 1인이 나머지 멤버 7인에게 볼 뽀뽀를 하는 것이다. 우와 좋았다. 깔끔해. 펼치니까 해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건 진짜 해야 돼. 왜 이렇게 볼 뽀뽀를 좋아해요. 여기 점에다가 뽀뽀할게요. 딱 이렇게. 깔끔하게 빨리 빨리 끝내자. 공중이 형한테 뽀뽀뽀를 하는 건 왜 이래? 자 따끔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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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잖아요. 야 받고 싶어 이게? 나도 느끼는 나도 힘들어. 난 받고 싶어 진짜 진심으로. 공중이 형 뽀뽀. 아. 솜털이다 솜털. 따끔. 아 빨리 하자. 촬영은 길어진다. 아. 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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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도 홍중이 형 뽀뽀 흔치 않다. 홍중이 형 뽀뽀 흔치 않다. 홍중이 형 뽀뽀 흔치 않다. 야 오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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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바로 해 바로 해. 오등이야 오등이야 오등이야. 아 동놈을. 4등 없어요. 4등 있어. 봤어 안 봤어. 뭔 소리야 여기서 뽀뽀했는데 어떻게 봐. 따끔. 따끔. 형 힘들 거 내가. 1등 거는 이거. 1등 거는 이거 썸네일로 가져가시죠. 마 주디 한 번 해라. 1등 거. 마 주디 막아라 오빠. 약간 1초 월드 하실게요. 나 입 막은 거 봐. 내가 입을 못 막을까 봐. 마이너스 누군지 알려주시자. 마이너스 누군지 알려주시자. 난 거짓말 안 하자. 나 홍중이 형 안 만났어. 나는 그리고 형이 형을 몇 점. 형을 최하 점수가 형이 아니야. 강렬상인데 강렬상인데 강렬상이 다른 사람한테 만점씩 주고 나한테 마이너스 줬네. 아니 그게 그거 궁금하겠어. 그게 나 막 센스 만점하고 홍중이 형 택시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감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40점이 나왔지? 자 우리 AT&T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는 좋은 벗대를 많이 찾아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Will you be my friend 하면서 끝낼까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Will you be my friend?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맞다. 아 맞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하이ap. 네. 형. 손님. 혀가woman. 형. 하나 둘 셋. 셋. 네네.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